인재선발팀 인턴인 인턴의 하루를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재선발팀 인턴인 인턴의 하루를 소개할게요 저희 팀은 그룹의 비전과 가치를 실현해줄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영입하는 일을 하는데요 수시채용, 공채, 인턴십, 인재발굴 프로그램 기획 운영부터 채용 브랜드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도 하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려요 저는 채용마케팅 부분에서 페이스북 카드뉴스, 유튜브 영상 등 SNS 컨텐츠 기획 및 제작을 주로 하고 채용 설명의 기획, 회사 소개 PPT 제작 등 소소한 업무 지원도 하고 있어요 오후에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스마일 게이트를 소개하러 왔어요 센스 있는 진행 능력은 필수 내가 준비한 기획을 발표해보고 팀원분들의 피드백도 받을 수 있는 기획 회식 메일 하고 싶다 8주라는 되게 짧은 시간동안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아쉽기는 하지만 모든 것이 처음이었던 아주 특별한 마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